전화, 경계하나? 전화, 경계하나?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전화, 경계하나? 계속 접근합니다. 적용력, 화격 확인 탐구. 군의 사격 준비! 전화, 경계하나? 전화, 경계하나? 가장 짙은 어둠도 살아나를 찾아내는 우리들의 아니, 그게 왜 거기까지 나와요? 오늘 내일이 아닌데 주말이라 사람이 없다고요. 이사요. 이사요. 혼자 하라고요. 이사요. 최신 の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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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어때 야 구려 그 행사 진짜 잠심이 밥 먹여주냐 이쪽 으 으 으 으 아이고 다은아 죄송해요 몇 개월이예요 뭐예요 저 오빠 둘게요 아니에요 뭐 좋으신 분이세요 한 사이에 유모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에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친한 척 했나요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저는 국어 교사입니다 알아요 응 딱바로 말하며 뭐가 달라 그냥 바로 이거 가지고 벗어내고 벨도 잡아도 돼 보라 제 정보 안할게요 아멘 4 6 5 5 8 요 5 5 5 5 말해 나는 속이 좋지 않다 하지만 갈 거니까 지은은 여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r 아아아ㅏ-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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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어, 너무 무서워. 미치셨대요? 무슨일이 있어요? 제가 눈이, 눈이 흘리고. 주세요, 제발.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발 가. 저기요. 알. 파해 좀. 아, 제가 영감이 이렇게 밤에 확. 아, 제가 영감이 이렇게 밤에 확. 아, 앞으로 조용히 할게요. 아, 씨. 또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왔다, 는. 이리 인짜에 도착해 보니. 저기, 저기. 여기서 띠 들이 받은거지 반비는 어디가 우리 갇혔어요? 무슨 일이냐니까요 갇혔다는 건가요 갇혔다는 건가요 받은 걸 수도 있고요 또 기다려요 남의 장사다 제가 다 찍어놨어요 당신 물어낼까 잠시만 비켜주세요 형님 씨부랄 일반나 퇴근하 유선 전환은 되는 지금 아니 원래대로 해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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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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